하늘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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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도 신비로운 멜로디입니다. 그러나 예창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가사 때문에 이곡의 배경은 영국 옆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 아일랜드입니다. 아일랜드는 일찍 보금화가 되었는데 그 가정에서 온갖 미신과 이교도의 핍박이 있었음에도 신앙의 지조를 꿋꿋이 지키며 교회들을 세워나갔습니다. 즉 가사에서 알 수 있듯 주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되니 고난이 닥쳐와도 오직 주님만이 소망됨을 확신하고 또 의지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끝까지 사워 교회를 세우고 또 그 신앙을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만들어진 찬송가이기에 오늘날에도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키며 인내로서 신앙의 경주를 묵묵히 달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어 찬송으로 많이 불려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나라에서 우한폐령 코로나19로 인해 성전에서의 예배가 아닌 인터넷 예배로 드리는 등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찬송의 가사는 더욱더 가슴에 사무치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와 이단들이 이단 신천자와 같은 취급을 받으며 욕을 먹고 종교적 탄압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그렇게 점점 고립되어가는 분위기가 그 끝을 알 수 없이 계속될 것 같은 상황 속에 신앙적인 해의나 의심이 조금씩 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에 못 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 나의 신앙에 대해서 나태해지는 그런 개인적인 질문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며 공평하신 분이 맞는가 절대주권의 하나님은 왜 이러한 상황을 전개해 가시는가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에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것이 맞는가 등등 꼬리에 꼬리로 무는 신앙적인 해의와 의심의 질문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통해 한숨어린 내뱉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적인 해의와 의심은 각 시대마다 있었고 특별히 환란과 핍박 등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던 성도들에게는 늘 뱀의 속삭임처럼 주위를 맴돌고 있었으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도 줄곧 제기되어 왔습니다 즉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바로 앞에 두고서도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이까라며 심지어 주의 길을 예배하라는 사명을 받은 세례요왕과 그의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 던져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만을 소망하며 신앙의 정결을 지키는 성도들이 갈수록 더해가게 될 환란 가운데 신앙적인 해의와 의심들이 찾아올 때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소를 오직 말씀을 통해 분명히 확신함으로 신앙적 해의와 의심의 뿌리를 뽑아버려야 합니다 우리 본문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죽게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이까 하라하며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이까 하더이다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민 먼저 18절에는 주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을 언급합니다 이 요한은 제사장 가문에 숙화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반적인 편안한 삶을 버리고 당시 빈들이나 강야에서 극도의 청빈과 경고생활을 하던 자들처럼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이라는 야생꾸를 먹으면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에게 마태복음 1장에서 말씀하듯 선지자의 이사회가 예언하였던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의의 길을 예비하라는 사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고 그런 그는 해기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고 외치며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이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정하며 따랐으며 더불어 제자들도 생겨났습니다 심지어 따르는 사람들 중에 그가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언제나 겸손히 나는 세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노라 하고 말하면서 뒤에 오실 주님을 높이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만을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당시 갈릴리의 본봉왕이었던 헤로시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불법적인 결혼을 자행하자 이에 해결을 촉구하며 책망함으로 인해 감옥에 갇혀 언제 다칠지 모르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중에도 세례 요한은 자신이 증거해야 할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는데 이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 모든 일이란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말씀들 그리고 이적들 열두 제자를 파송한 일 그리고 요한이 감옥에 있을 동안에도 계속된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특별히 다른 복임서 저자들은 이 모든 일은 단순히 예수라는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로서의 일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로서 행하신 일들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제자들의 보고를 받은 후 요한과 그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요한은 오실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라는 질문을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께 보냈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아가 그 질문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실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나 메시아라는 직접적인 표현 대신 오실그이라고 한 것은 이 세상의 육신을 입고 오신 역사적인 예수를 부각하면서 구약에 의한되었던 그 메시아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는 것은 당신 말고 다른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라는 말로써 얼마나 요한이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잘 나타낸과 동시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의구심 또한 내포되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회의를 느끼고 의심을 품게 된 이유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팩트체크를 먼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즉 세례요한은 감옥에 갇혀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만났었고 예수님께 직접 세례도 베풀었습니다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이 맘을 목도하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확신하였고 예수님을 세상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제자들에게 소개하면서 안드레와 같은 제자를 보내어 예수님을 따르게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24절 이하에서 세례요한에 대해 평가하면서 그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자 즉 변함이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례요한이 어둡고 축축한 지하 감옥에서 죽음에 임박하게 되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어떤 해의나 의구심이 생겼다기보다는 오히려 칼빈이나 박윤서 목사님의 추석대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의심을 품게 된 그의 제자들의 신앙을 더욱 굳게 하기 위해서 요한이 이 같은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다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하겠습니다 사실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오직 주의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충성되고도 겸손히 감당하던 그의 스승이 감옥에서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 요한에게 관심 한 번 주지 않고 면회 한 번 오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 반감이 생겼을 것이고 더 나아가 스승과 함께 그렇게 힘들게 자신들이 증거했던 메시아가 정말 그 예수가 맞는지 그에 대한 해의와 의심이 용서 숨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한이든지 아니면 그 제자들이든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해의와 의심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께 질문으로 전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과 답변은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해의와 의심의 질문을 던지며 찾아왔을 마침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보란듯이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는 등 메시아로서의 공생의 사역을 계속 감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보고라는 것은 제자들의 눈앞에서 메시아로서 행하고 계신 계속되는 사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들은 것이란 지금 제자들이 보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들은 다름 아니라 구약에서 이사회를 통해 예언되었던 메시아로서의 성치임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경제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영적으로 억압받고 있는 그의 백성들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좋은 소식이 바로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로서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대로 성치해 가고 있다는 것을 바로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해유와 의심의 질문을 가졌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른 어떤 말이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 사역들을 정확하게 성치하고 진행해 가고 계심을 보이고 또 듣게 하여 깨닫게 하심으로 그들이 간절히 기다리며 소망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당신임을 학증해 보여줬던 것입니다 인류 물명의 발달이 정점을 찍고 있는 오늘날이지만 오히려 불확실과 불확신의 시대를 넘어 해유와 의심이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것은 TMI 즉 너무 많은 정보 또 너무 과한 정보들이 난무하고 있는 데다가 그 정보마자도 가짜이거나 너무 빨리 급변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로 인해 신뢰할 대상 자체에 해유와 의심의 물음포를 늘 붙여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형산들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신앙적인 해의나 의심들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들은 변화무상한 주변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오 주체되신 하나님 우리 구두 예수 그리 속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우리 자신도 급변하는 주변 상황들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변화무상한 인생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은 결국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대가 바뀌고 세상은 변해도 산과 같이 변함없으신 반석과 같이 요동치 않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전인격을 집중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 택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며 언제나 좋은 것을 다해 주시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주권적으로 다스리시지만 한치의 실수나 오차도 없이 구성적차를 진행해 가시는 계획이 다 있으신 그 하나님만을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참 믿고 의지할 하나님을 어디에서 분명하게 만나볼 수 있고 또 확실하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주 그리스도 되심을 학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 시간 가운데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뿐입니다 우리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신실하게 일하고 성취해 가고 계심을 직시하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 순교자의 소리 단체에서 북한 지하교회 성도에게 오디오 성경 재생기를 보내주면서 그 성도로부터 건네받은 편지가 SNS를 통해 소개되었는데 그 내용은 간략하게 이렇습니다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는 희망을 가집니다 전염병이 퍼져서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굶어 죽느냐 전염병에 걸려 감염되어 죽느냐 매 한가지 정말 절망적인 상태지만 그분을 알고 난 다음부터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편지를 보면서 금세기 기독교 밖의 영순인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지금 전염병의 창골로 얼마나 더 힘이 들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더불어 이분들이야말로 어쩌면 아침 저녁으로 신앙적 해유와 의심의 마음들이 불일도 일어날 수 있을 텐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어줍지 않은 걱정은 금세 무색해졌는데 바로 그 게시글을 올린 사람이 이렇게 적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는 와중에도 그는 하나님 말씀에서 큰 위안을 얻고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평화시대에 여러 의지할 것 중 하나로만 하나님을 치부하는 우리들과는 다르게 또한 손가락 몇 번 까딱하면 스마트폰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우리들과는 다르게 정말이지 그 지하교회의 성도는 희미하게 들려오는 오디오 성경이나 어둠 속에 흐릿하게 보이는 성경 말씀 속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만나고 오직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순교적 각오로 그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할 때나 힘든 때 언제라도 신앙적인 해이나 의심들이 찾아온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참신앙의 대상에 대상되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말씀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믿고 의지할 뿐임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신앙적인 해이나 의심을 우리는 완전 봉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신앙적 해이와 의심이 폭풍구처럼 몰아치더라도 말씀으로 당신을 개시하시며 신실하고도 선하게 일하시는 주님을 확신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터를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신앙적 해이나 의심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본문 23절의 말씀을 우리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또다 하시느라 아멘 앞서 세례 요한과 제자들에게 말씀대로 모든 것들을 진행하며 성취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또 듣게 하심으로 메시아 대심을 확증해 주셨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한 말씀을 덧붙이시며 신앙적 해이나 의심에 대한 종지부를 짓고 계십니다 즉 23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또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먼저 여기 누구든지라는 말은 세례 요한이나 그 제자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말하는 것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메시하여 주로 믿는 자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메시아로서 말씀대로 형에 계시는 그 모든 사역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실족하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귀를 가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을 놓다 덧을 놓다라는 의미인데 어떤 인격체로 하여금 그가 믿고 복종해야 할 자를 불신하게 만드는 것이란 뜻으로 학장에서 쓰일 수 있습니다 즉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보고 들었을 때 어떤 장애물 때문에라도 예수님을 의심하고 불신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장애물이 생기면 신앙적인 해이나 의심으로 불신할 수 있음을 또한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메시아요 주 그리스도 대심에 해이나 의심을 품어 불신하게 만드는 장애물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세례왕과 그 제자들로 하여금 해이와 의심의 질문을 하게 만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이 어둡고 칙칙한 감옥에 갇혀 죽음의 위협 앞에 있는 긴박한 그 상황 때문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요한에게 관심 없는 듯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인간적인 서운함 때문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궁극적인 답은 바로 말씀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생각들을 더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심판주로서의 메시아 간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즉 메시아가 오셔서 억압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하고 당당 눈에 보이는 불의를 척결하고 죄인을 심판하며 고난받는 의인을 고통해서 건져내는 메시아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요한과 그의 제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세례요한의 외침이나 가르침이 죄에 대한 책망과 심판에 집중되었던 것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세례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세리와 창녀와 어울려 다닐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감옥에서 세례요한을 왜 구하지 않느냐라는 의구심이 생겼을 것입니다 또한 세례요한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사익에 대해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음이 또한 분명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했을 때 처음에 요한이 거부한 것에서 잘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죄는 없으시지만 스스로 죄인과 같이 되심으로 구속사적인 의의를 이루려고 세례를 받으러 가셨는데 세례요한은 거기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약 가운데 십자가 대적의 청취를 이루신 후 부활하여 하늘에 오르시고 또다시 제리마에 오실 때의 심판주로 임하시는 참 메시아로서의 사약을 요한이 모두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때문에 말씀과는 다른 자신이 가진 요한하고도 잘못된 생각이나 기대가 바로 자신이나 그 제자들로 하여금 장애물이 되어서 예수님에 대한 해의나 의심으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에 대해 해의와 의심케하는 실족케하는 궁극적인 장애물과 이유는 바로 말씀을 기준하지 않는 그 모든 것에 있는 것입니다 이는 뒤이어 나오는 나로 말미야마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또다라는 축복의 선언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복이 있다라는 말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산상수원에서 밝혔던 팔복과 같은 것으로 바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데서 오는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그 말씀대로 친히 다시려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누리는 복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진정한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을 기준삼아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가운데 복을 누릴 수 있고 반대로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을 때 그것이 곧 장애물이 되어 예수님의 귀소 주대심에 대한 해의나 의심을 낳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계사의 중심에 구속역사를 진행하여 가실 때 그것을 방해하라는 사단의 방법은 언제나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의심에 담긴 사과를 먹게 함으로 결국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그 의심의 사과를 먹으면 더 좋게 된다든지 아니면 죽게 된다든지 하는 희노애락의 상황을 만들어 우리를 유혹하고 해유하는 것입니다 즉 주어진 상황만 보게 하고 거기에 매몰되게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여 결국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담을 향한 사단의 첫 공격 그리고 바로 1위 전략은 안타깝게도 성공이 되고 사단의 계속되는 뻔한 이 공격에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성도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단에 맞서 이기는 전공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강야에서 사단의 시험에 맞선 예수님의 전공법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유혹하는 상황들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그 상황들을 바꾸어 버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말씀 성포는 그것이 곧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순종이었으며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말씀 순종으로 결국 승리의 멸류관을 쓰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 성도들에게 남겨진 사단과의 영적 정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 주변의 변화무쌍한 상황에 유혹되고 매몰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해의나 의심을 가져서는 안 되며 성급하게 내 생각에는 이라 하면서 자기 성일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분수명하는 죄에 이르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조금은 좁은 길로 가라는 주님의 말씀에 왜 이런 험난한 길을 주시나며 불평하며 의심할 것이 아니라 또한 길을 좀 더 넓혀달라든지 장애물을 제거해달라고 상황을 바꾸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에만 집중하여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한 걸음씩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해의의 구름과 의심의 안개는 거치고 말씀 순종의 기쁨과 더불어 주님이 예비하신 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신앙 경주를 해야 합니다 최선의 방언은 바로 공격이라는 말처럼 신앙적인 해이나 의심이 생겼을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신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분수명한 것은 없는지 돌아보고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원하시고 명하시는 주의 말씀 주의 명령은 무엇인지 깨달아 말씀 순종의 다른 박질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말씀 가운데 그 기쁘신 뜻대로 언제나 선하게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과 우리는 동행하는 찬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로 말미야마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당시나 오늘날에도 예수님 때문에 실족했다고 착각하며 예수님의 주제심에 해이나 의심을 품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시면서 왜 내 병은 고쳐주지 않고 다른 동네로 가시냐며 오병이의 기적으로 배불리 먹이실 때는 언제고 왜 지금은 배부르게 먹을 것을 주시지 않고 떠나시냐며 왜 찾아오시지도 않고 감옥의 상황에서 구하시지도 않으시냐며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고 벌어주신다며 이러고도 선하신 하나님이 맞느냐고 모두가 그렇게 주님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결코 누구도 실족해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는 지금도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기대나 생각을 앞세워 주님의 말씀에 불순정함으로 걸려 넘어지고 결국 주님에 대한 해의와 의심을 넘어 심지어 주님을 배신하는 죄의 귀에 들어서게 되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여주여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날마다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정하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따라가야 하고 그렇게 말씀 순정의 삶을 살 때 주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를 따르는 주님의 종이오 제자로서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끊임없이 계속되는 신학적 해유와 의심의 공격에 모든 일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그 말씀 순정의 전공법으로 맞서 싸움으로 그 말씀으로 이미 승리하신 주님과 더불어 승리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요하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정말이지 밤에나 낮에나 잘 때나 깰 때나 주님만을 소망하면서 살다가 지금 어둡고 축축한 지하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고난의 연속으로 이어온 상과는 비교되지 않는 암담한 현실에 어쩌면 지금까지 자신의 모든 사역이 헛된 것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해의와 의심이 더욱 자신을 힘들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통해 전해드린 예수님의 답변은 세례요한으로 하여금 말씀 속에 증거되고 있는 메시아 예수님을 더욱 분명하게 확신하며 바라보게 되었고 죽음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주님 주신 사명 그 말씀에 순정함으로 신앙적 해의와 의심이 아닌 주님 주시는 기쁨과 복을 충만히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금의 상황이 세례요한과 같지 않고 북한 지하교회 상황과 같지는 않지만 정말이지 우리 성도들에게는 한란의 시간이라 안이할 수 없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공포도 크지만 신앙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어쩌면 앞으로 닥치게 될지 알 수 없는 많은 핍박으로 인해 영적 두려움과 더불어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해의와 의심이 우리도 모르게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암세포처럼 우리의 심령에 번져서 예수님을 따르긴 했지만 결국 주를 모른다며 떠나버린 많은 무리 속에 속하게 될지 우리는 늘 주의하며 그러한 해의와 의심을 조심해야 합니다 더욱더 우리는 신앙적인 해의와 의심에 대해 늘 경계하고 주의하며 결코 우리 가운데 침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그 정답이 곧 우리 신앙여정의 해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야를 들고 마치려 합니다 17세기 유럽에서 있었던 30년 종교전쟁 뒤 종교전쟁과 뒤이어 발병한 흑사병으로 원유럽의 참상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유럽의 실내지아 지역에 수몰크 목사라는 분이 부임을 하였습니다 지역도 넓고 교회가 하나밖에 없어 정말 이제 할 일이 많은 그런 사회 갈 일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루나 걸리는 먼 거리를 신방하고 집으로 돌아오니 집 온 불에 타 잿더미가 되어 있었고 어린 두 아들은 잿더미 속에 새카맣게 타주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32살의 젊은 목사이기에 이것에 절망하여 아마 목사직을 내려놓고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그 목사님도 사랑의 하나님이 어찌 이리 가혹한 일을 하실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해외와 의심의 생각들로 가득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은 이러한 비참한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중평병과 백내장을 앓는 듯 반수불구의 몸으로 끝까지 그 사역을 죽기까지 감당하였습니다 이 슈멀크 목사님이 어린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낭독한 기도문을 가사로 한 찬송가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오늘 설교 후에 부르게 될 내주여 뜻대로라는 찬송입니다 가사를 보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해외와 의심조차 하지 않을 수 있던 이유를 각절의 첫 소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즉 그 목사님은 그 모든 상황 중에도 다른 그 무엇이 아닌 구원주 되시는 내 주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았으며 그 주님이 뜻대로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언제나 선하시며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때문에 큰 근심과 낙심 중에도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끝까지 사용되기를 소망하며 그 맡겨진 사명을 죽기까지 감당했던 것입니다 정말이지 가거 이 찬송이 세례 요한의 시대에 있었다면 요한이 순교한 그 감옥에서도 이 찬송이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오늘날 북한의 지하교회에도 이 찬송이 있다면 앞으로 순교를 당할지도 모르는 많은 지하교회의 성도들을 통해 비록 작지만 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분명하도 아름답게 이 찬송이 들려지고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바로 우리 자신이 그 심령의 신앙의 고백으로 그 목사님과 같은 그 고백으로 이 찬송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달려가야 할 신앙의 경주에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신앙적 회의와 의심이 틈타지 못하도록 오직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확증하고 그 말씀대로 또한 살아감으로 주 안에 있는 참된 복을 날마다 영의하시는 경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